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의료업체인 H&M과 나이키가 신장 위구르 지역에 대한 입장 표명으로 중국의 반발에 직면하다. 3월 25일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사 제목입니다. 부제목은 이렇습니다. 중국의 관영 언론사들과 중국의 소비자들은 지난해, 올해가 아니고 2020년에 이들 두 개의 회사가 신장 위구르 지역의 강제노동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한 것을 놓고 이들 기업을 본격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런 소제목을 달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은 스웨덴 업체인 H&M이 이런 성명을 올린 것이 2020년 9월일입니다. 성명서도 과격하지 않고 정중한 문구로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을 했습니다. 신장의 강제노동과 소수민족 차별 관련 보도에 우려를 표한다. 이 지역에 생산되는 면하를 구매하는 것을 중단한다. 그런 짧은 성명서였습니다. 당시 전 세계적으로 외신들은 신장 위구르 지역의 강제노동 문제가 아주 심각한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고 H&M 회사로서는 강제노동으로 만든 상품을 구매하고 있다는 그런 소비자들의 원성 때문에 자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방어조치로 이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020년 그러니까 지난해 9월에 발표된 H&M 사의 우려 성명서를 끄집어내서 본격적으로 불매운동에 앞장서는 단체는 중국 공상주의 청년당 이른바 공천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천당은 3월 24일 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도 신장 면하를 보이콧하면서 중국에서 돈을 벌 생각을 해 그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비판을 H&M에 퍼부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보면 결국은 현재 미국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캔슬 칼초 특정 집단이나 개인을 대중들이 공격하는 일군의 세력들이 공격하는 그런 캔슬 칼초가 원래 그 원천이 레닌으로부터 비롯됐다 러시아의 공상당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그런 것을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3월 25일 날 중국의 주요 온라인 몰인 알리바바의 티몰과 또 다른 양대 온라인 유통업체인 JD.com에서는 H&M 관련 상품이 검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도 검색업체인 바이두와 가우드에서도 H&M 매장의 위치 정보를 전혀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두 개의 사기업을 공격하는 그런 일에 가담하고 있다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중국의 힘과 중국의 상당히 무리함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생생한 사례입니다. 2020년도 지난해 3월 10일 날 나이키사 역시 신장위구르의 강제노동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성명성 비교조 좀 길었습니다. 우리는 신장위구르 자치구에 강제노동이 있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 나이키는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제품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계약 공급업체와 함께 해당 지역의 직물이나 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바가 있다. 나이키의 내부 행동강령 및 코드 리더십 표준은 이동의 자유에 대한 세부조항과 함께 각종 강제노동에 대한 또 인신매매노동에 대한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갖고 있고 이것을 엄격하게 강제하고 있고 또 그것을 평가하는 작업을 매년 하고 있다. 참고로 전 세계로부터 많은 완제품과 소재 부품을 공급받는 나이키사는 과거에 아프리카에서 강제노동과 관련된 그런 연류 의욕 사건이 불거져 나온 이후에 아주 엄격한 행동강령 등을 마련해 가지고 강제노동이라든지 인신매매 또 현대판 노예노동 등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 일체 자사의 상품과 직접 혹은 관접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왔습니다. 중국의 네티즌 가운데 일부가 나이키 신발을 불태우는 영상을 떠올리기도 하고 또 나이키 신발 광고 배우라든지 또 모델이 되누고 있는 가수들이 속속 나이키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나이키사 뿐만 아니고 유니컬로, 갭, 아디다스, 뉴밸런스 등 불매기업 명단에 올리면서 이들도 앞으로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참 이해하기 힘든 또 문명화된 사회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이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말리는 것이 아니라 이 같은 움직임을 두둔하고 나선 점이 상당한 그런 의아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나 중국의 일부 네티즌들에 대해서 중국 일반 국민들은 그들의 견해를 드러낼 수 있는 감정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이 전체적인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중국의 당국이나 중국의 네티즌들은 첫 번째는 신장 위구로에서는 강제노동은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와 같은 보도나 우려는 모두 거짓말이고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다들 입을 다물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아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업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든 다른 나라든 간에 입을 다물어야 된다. 아마 이 같은 조치들이 취해진 것은 3월 22일 날 불과 얼마 전이죠. 얼마 전에 EU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항의하는 그런 부분이 불거져 나왔기 때문이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과 의견이 다른 그런 개인이나 기업 그리고 단체를 공격자표로 설정한 다음에 그들이 사업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하거나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하기 위해서 단체 행동 이른바 네거티브 캠페인을 빌리는 것을 두고 우리가 흔히 캔슬컬처다 캔슬컬처다 일종의 불매운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뜻하는 것이죠. 중국의 소비자들에 의한 집단 행동과 비슷한 그런 유행의 행동이 미국에서도 공공연하게 관찰되고 한국에서도 이따금 있게 관찰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정치적 의견이 서로 다른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더욱더 가혹하게 또 더욱더 극성을 부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최근에 큰 변화를 제가 어떤 것을 체험하고 있는가 하니까 어떤 사회에서 국내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나 한국 사건을 막론하고 논평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명시적으로 다루지 않아야 될 주제나 사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특정 주제는 다루지 말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루면 또 언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또 방송을 하는 사람 스스로가 알아서 다루지 않아야 될 주제나 토픽이나 사건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광범위한 행태의 캔슬 칼초의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대중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회사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정부가 될 수 있습니다. 캔슬 칼초는 기본적으로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거나 또 상대방에게 사일런스 침묵을 강제하거나 강요하는 일종의 행동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일이 세계적으로 아주 광범위한 그런 일종의 시대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마 이 같은 분위기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중국의 영향력 확대가 큰 것은 원천이 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캔슬 칼초를 우리말로 좀 쉽게 표현하면 입을 다물어 입을 다물어 입을 다물라고 하는 그런 문화를 뜻합니다. 젊은 날부터 지난 한 30년 40년을 되돌아 보면 항상 살아가는 시대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하고 더욱더 나아짐을 향해서 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자유로운 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시대가 발전해 왔기 때문에 당연히 앞으로 시대도 그렇게 발전하고 자유로운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을 의심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오면서 국내외에서 전개되는 그런 많은 현상들을 보면서 세상이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에 크게 손상되는 것을 느낍니다. 물론 물질적으로는 계속해서 나아지겠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또 사람이 물질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정신적인 자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훨씬 더 억압받는 시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반자유의 시대로 역행하고 있다.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 대규모로 상대방의 입을 다물도록 만들기 위해서 또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것을 막기 위해서 행해지는 일종의 대중 캠페인에 환호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결국 시간이 가면 모두에게 폐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침묵을 강요하는, 강제하는 시대. 그것은 정상적인 일은 아니고 더더욱 옳은 일은 아니다. 사람은 빵으로도 살 수 있지만 동시에 옳음을 추구하는 그런 열망과 열정을 잃어버렸을 땐 개인이든 사이든 간에 결국은 쇠락과 쇠테이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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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